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쩍 김건희 씨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여러가지 무석 논란 또는 김건희 씨가 발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들을 올리고 있으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자 전 민생당 대표였던 김정화 전 대표가 추미애를 향해서 김건희 씨가 부럽나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건희 씨가 부럽나. 김건희 씨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녹취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걸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김건희 씨가 부러워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김정화 씨가 추미애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정화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삐 풀린 추미애 전 장관의 재난적 은사가 골 사납다. 물고 뜯기 선전 선동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화 전 대표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 똑같은 수법 지긋지긋하지도 않나 이렇게 말하면서 정체성이 무속 그 자체라고 하는 이 추미애의 발언에 대해서 무속 프레임은 추미애의 필살기가 아닌가. 프레임은 추미애의 필살기인가.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길 방법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추미애가 김건희 씨를 이길 방법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급기야 부부의 정체성까지 운운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별력은 없고 퇴행적 사고만 있는 상황인식과 격리수용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성적 정체성을 운운했다고 하는 것은 김건희는 남자고 윤석열은 여자다. 이런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그걸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퇴행적 사고만 있고 그래서 격리수용이 답이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김정화 전 대표는 앞으로 기초가 더욱 주목되는 것은 추미애,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추미애가 김건희 씨가 매우 두려워, 부러우신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남편 분께 계란말이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부러우면 김건희도 윤석열 후보가 밥을 하고 계란말이도 잘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럽다면 추미애도 추미애의 남편에게 계란말이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보라는 겁니다. 김건희 씨는 여러 가지 발언 가운데 자기 남편은 여성적인 면이 강하고 자기는 남성적인 면이 강해서 반찬도 남편이 많다. 밥도 남편이 한다. 이렇게 알려졌고 본인이 그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윤석열 후보가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계란말이를 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랄 수준이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너무나 잘 만든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치매생활이 요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럽다면 추미애도 남편에게 계란말이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떤가.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추미애는 김건희 씨의 이른바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 부부의 성적 정체성도 무속적 사고방식으로 남녀가 뒤바뀌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김건희 씨의 정체성은 무속 그 자체라고 말하면서 부부의 만남이 사랑과 인격적 존경심이 바탕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무속 인연이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속 인연으로. 이는 남자가 집안에서 가사분담을 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집 밖에 일해도 남자를 지배하고 공과 사의 구분 없이 주요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김건희 씨 자신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좀 경강부에 오버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 자기 주장, 자기 주관에 따라서 검찰에 있을 때, 총장에 있을 때부터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도 아주 뚜렷하게 그렇게 주관을 갖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추미애는 김건희를 공격하면서 슬쩍 윤석열 후보를 타격주기 위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속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영향력 행사가 무속적 수준이 남자보다 위에 있고 더 세기 때문이고 그래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정권을 잡는다. 또 내가 후보다 하는 말도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 측에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로 김건희 씨가 자신이 정권을 잡는다. 처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추미애를 보고 김정아 씨는 오히려 부럽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도 같은 경선을 나갔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선의 탈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공격하고 징계를 내리고 업무 배제하고 감타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말하자면 탄압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인동수처럼 끝까지 버티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된 것도 추미애가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추미애는 자기 편에 부메랑을 던져가지고 결국은 자기 편에 타격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추미애가 입을 열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준석은 추미애 보고 명예 선대위원장,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시겠다. 이런 말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고 있다. 왜? 말만 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미애도 정말 일종의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정호가 그 추미애를 지금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무속적 근거로 영빈관을 옮길 거라는 말도 한다. 자신의 권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그것도 과학적 합리적이지 않고 무속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신문에 김건희 무속 중독 논란 핵심은 비선 권력이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실 무건이라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건희씨 스스로 무속 중독 정도를 넘어서 그 정체성이 무속 자체임을 자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속 자체.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는 김건희씨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은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무속적 근거로 영빈관을 옮긴다 하는 것도 지금 이게 이명수가 자기가 어디 알아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김명수가 무속적 견제에서 누가 점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그 도서가 하는 말이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가 처음부터 김건희에게 무속적 발언을 유도하려고 계속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도 그렇지 이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영빈관을 옮긴다 하는데 그런데 추미애는 마치 김건희가 무속적 근무로 영빈관을 옮길 거라고 이렇게 직접 말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이 말은 여기 상대방이 하는 말에 추임시를 넣어가지고 동의해주는 정도로 들리는데 그런데 추미애는 김건희씨가 아주 주도적으로 무속히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추미애는 말하자면 김건희가 워낙 부럽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그거 다 언급하고 반박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추미애는 김건희가 되게 부러운 모양이다. 그래서 부부의 성적 정체성까지 계속 운운하는 거 보니까 격리수용이 답이다라고 김정화 전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를 아주 직격탄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더라도 지금 김건희가 같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의 발언 취지나 이런 걸 보면 그게 틀렸다라고 공격하는 걸 봐서 손해보는 사람은 결국 추미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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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